희귀요물 하나를 맥더 갑니다. 와우 킹가챗 킹가챗 그 불품기는 이제 놓아주세요. 도박칩에 전투체명까지 나오네. 능지서 참 좋은데 왜 무시하시죠. 천둥랜탑 천둥이 필요했나? 천둥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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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랄탑 천둥랜탑 짱형까지 나왔네. 이거 블리트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 블리트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 가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블리트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 블리트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 블리트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 가지 짚고 하도 많이 짖어서 이제. 가지도 못 믿겠네요. 블리트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 블리트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 어쩐지 졸라 세더라. 아니라 corkseling. 모장해제 두 번 들어가면 뭐. 별로 안 쓰겠지 뭐 타타 0 곱하기 2 원승 0 곱하기 2 택 왜 계약하냐 한돌사신 스네코 스네코 넣고 타락 넣으면 딱인데 일단 가지 도박칩 아니 가방 도박칩 스네코라서 굉장히 좋은 엘리트 사냥 쭉 가볼까 근데 그 전에 제발 타락 나왔으면 좋겠다 파리킬 파리킬 고기 코드가 별론 뒤 코스트 왜 이모양이냐 적당해라 힘 마이너스 5 이이이이이이 노력 이도료 이도료 사신 이도료 사신하면 딜 모자라겠지 이도료 화영 질힘 이도료 절임각이다 타락 나왔죠 나왔죠 수고 수고 램지 수고 램지 썬더 타락 어디가냐 이도료 강화자 클리어 가능 절힘 15스택 절힘 15스택 절힘 15스택 왜 이렇게 가지 잘 나오지 단골이라 그런가 단골 전용 씨 데이슨 태하 이도료 광포커 할까 코스트 코스트 넘친다 깝시다 죽는거 아닐까 태하 흠 전에 깝시다 죽은 기억이 있어서 에이 봐봐봐봐봐봐 첨탑이 아이씨 졸라 아파 첨탑은 언제나 첨탑하기 때문에 침탑이 깝치면 좀 힘들수도 있음 깝치면 좀 힘들수도 있음 침탑이 침탑이 아이고 침탑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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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다 뒤졌다 수고렘즈 있어한다 수 렘선 수 렘선 뭐야 수고렘즈 콘이 왜 있어 겟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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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 노잼 약분 무장해제 발굴 무장해제 무발무 실력 게임이잖아 탈아 왜 또 나오냐 계약사항 비밀 어어어 어어어어 허영 연타 끝. 엘리트 다 뒤졌다 진짜. 아이 없어서.. 아이 고맙습니다. 지불할지 기사의 생활지. 타이 tad GUN!! 모두가 집사 내지는 게 아니지만, 흠 갓격파 무감갓 무감각이 나와야 진짜 쟤 아니 스네코 다음에 병폭이 쓰면 저렇게 안 바뀌나? 병 관련해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기준은 잘 모르겠네요 오예 점수 얻을 수 있다 스피드 아이고 수비는 썼어야 했는데 다리 두 개 나오는 거 봐 병폭, 병폭 타락까지 들어갔으면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그냥 점수만 쓸어 담으면 되겠네. 대단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양계 모형으로 스킬 카드에 더 넣는 게 낫겠다. 태양계 모형으로 스킬 카드에 더 넣는 게 낫겠다. 엘리트 많이 가봐야 3마리, 2마리, 2마리네. 야 엘리트 2마리밖에 안 돼? 실망 가지 타락의 희생양이 이거밖에 안 돼. 태양계 모형으로 스킬 카드에 더 넣는 게 낫겠다. 무감각 무감각 정도만 뽑으면 끝인가. 뭐 사실 지금도 끝이지. 지금 이 덱으로 이 덱으로 심장 가도 깨겠지. 몇 개 해됬지 이 덱으로 좀 세 Zug이 되는 것 같아. 다이아몬 거기를 케미컬도 필요 없지. 뭐 소돌 같은 거 나오면 소소하게 쓰긴 쓰겠네. 킹시병, 게이브. 킹시병, 게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는 무장해제가 필요가 없네. 그래도 무장해제 한 개만 더 넣으면은 무감가 안 나오나? 무감 절힘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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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비스는 미친. 스킬 카드 좀 더 짚자 113골드 짜리 전장이나 좀 강화해볼까 터락 힘갖고 힘 덕갖고 저거 문빵 나왔다 음 코스트 없다 123방어가 타락이 지금 저거 못받고 있으니까 강화를 하긴 해야겠네 방금은 진짜 전동이었다 저유물 아니면 타락 강화 적용이 안되냐 근데 간리검 타락이 지금 저거 못받고 밴고 밴고 밤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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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요물 하나 줘보쇼 이게 게이빈가 다리 못뽑네 못뽑네 공격력 0개꿀 아이스 3코스트로 나왔어 다시 0코스트로 나온다 아니 1코스트 뭐지 이게 게임인가요 신속 포션 좋네 포식까지 연사 지불갑 연사 지불갑 도착 진짜 먼지거리를 해도 이기네 덱에 바리케이드도 있고 펜총 날렸다 아이고 아이디 뭘로 해님 감사합니다 충천조 아이고 이거 진짜 뭘 써도 이기니까 뭐 아무 생각도 없이 하게 되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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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운 게임이 어떤 말인가 무장해제 끝없이 쓰네 지금은 5월 7일 1시야 가긴 언제네 5월 7일 1시, 공격력 0도성, 불피해 비읍하기, 0코스트 발휘, 아이고 포식 탔다 다시 가져오면 되겠지? 아이고 이돌이 태웠네 걔도 잡겠지 뭐 아 근데 얘 포식 안되지? 아이 이런 뻘짓해 이돌이니까 한 장 더 남아있나? 이돌이 태웠지 아 이런 발굴 하나 더 찾아야겠는데? 아이고 이런 2766 저번에 디펙트보다는 저브가 안되네 안되네 트하 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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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은 저거 쓸 수 있다 폴랜 풀리면은 딱히 뭐 손해도 이득도 아닌데 전투 체면 그냥 대충 하나 넣어가지 뭐 폴랜 풀리지 않나? 풀리는지 안풀리는지 해보죠 아니 이걸 맞네 퍼펙트 하고 싶은데 포샷 먹을까? 그래도 안되네 되네 코스터디 왔냐 없어? 왜 없냐 새벌 새벌 한돌 어퍼 어퍼가 낫긴 하겠네 어퍼가 낫긴 하겠네 사기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슬렉 코어 없다 이제 전혀 혼란하지 않다 심장 허접세 뭐 그냥 아무때나 해도 이기잖아 저거 안 나오나? 광폭화 왜 쓸 수 있을 때는 안 나오지? 광폭화 어디갔어? 광폭화 왜 안동? 알약 먹고 광폭화 좀 써주려고 했더만 광폭화 재력 닦아 광폭화 참 문발 게임이야 시작부터 미쳐가지고 끝날 때 되니까 더 미쳤네 빅 빅 빅 빅 빅